계속해서 18번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 문제도 박스 문제인데 여기도 괜찮아 보이고요. 먼저 공인주의사 법령상 설명이 오른 것을 박스에서 한번 지금은 기억이냐 디귿이냐 아주 전체적으로 쭉 한번 시험 문제가 꼭 오른 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꼭 물어봅니다. 부족한 것들은 꼭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먼저 박스에서 한번 1번 보실까요? 1번이냐 2번이냐 기억이냐 ㄴ이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첫 번째 1번 보실까요? 공인주의사 협회를 협회에 지부 지부라고 했습니다. 두는 경우는 시도지사한테 잘 나갔습니다. 시도지사는 맞았습니다. 부도. 그러니까 시도지사한테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지부지회가 인가입니까? 아니죠. 신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에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직은 저렇게 심하게는 안 내봤는데 아주 괜찮아 보입니다. 인가 그거는 주된 사무소입니다. 주된 사무소는 인가였습니다. 이거는 신고를 아주 간단합니다. 사후 신고. 그리고 해도 안 해도 제재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리고 법에서가 아니라 정관에서 두고 싶으면 두어라. 지부지회계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관입니다. 또 법도 아닙니다. 법에서는 두든지 말든지 주된 사무소 말고는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1번의 액수. 인가 때문에 액수다. 이런 문제는 괜찮고. 게이입니다. 이것부터 이제 옳고 이러면 벌써 개수가 달라질 겁니다. 또 이상한 게 세면 맞을 수도 있겠지만. 게이입니다. 그다음에 2번 보실까요? 여기도 2번도 공인주교사 자극증. 또 그것만 보고 또 맞네. 이러면 안 됩니다. 또 틀렸네. 사본. 어떻게 사본입니까? 언본은 장롱 속에다가 메시어 놓고. 이렇게입니다. 코팅까지 해놓고. 개혁공사는 소속 공인주사 자극증. 자극증. 그리고 사본을 중개사함에서 개시를 해야 된다. 언본 사본도 가끔씩은 물어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사본일까요? 아니죠. 언본. 언본을 거르는 거라고 하지. 누가 사본이여? 그러면 100만 원 약 과태료 사장님이 얻어맞습니다. 문제가 되고. 2번 액수 개입입니다. 나라는 지금 두 개 틀렸습니다. 아직 맞는 거 없구만. 옳은 거 찾아보라고 했으니까. 개입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부동산 거래중앙을 설치고 운영할 자아는 임자 맞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렇죠? 맞았죠. 그러니까 여기다 시도지사 등록관청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망을 국가적으로 관리할 거예요. 국장 개입입니다. 우리 세종시 바로 정문 앞에 오른쪽에 국토교통부가 있어. 거기다가 바로 여기 지정을 받아야 해. 이렇게 놓으셔야 됩니다. 500명 모아다가. 그리고 4번에 보실까요? 공제규정은 맞죠. 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이것도 맞았습니다. 공제규정도 승인 얻는 것도 맞았고. 용어도 맞았습니다. 국장도 맞았고. 두 개. 3번, 4번. 그다음에 5번에 보실까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에는 등록증 원본을 맞죠. 등록증 원본을 첨부를 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오해가 됐건 간에 바뀌게 됐건 간에 변경상 기절을 하든지 아니면 재교부를 하든지 할 거니까 가져와 그럴 겁니다. 그래서 5번도 맞았고. 사무소 확보 서류가 하나 더 있고. 그 다음 여섯번째 휴업 신고서에는 또 여기도 잘 나오다가 사본이래. 벽에다 원본을 걸어놓고 그러려고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된다. 휴업이나 폐업에는 등록증 원본이다, 사본이다. 원본은 원본 갖다가 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재개 신고할 때 반암받아서 찾아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3번, 4번, 5번 그렇게 세 개의 얘기입니다. 어떤 분은 또 1번, 2번, 6번 해서 세 개의 개수만 맞춥니다. 이러니까 지금은 이런 문제 낸다 안 된다 절대 안 냅니다. 요즘 무조건 기억이냐, 니은이냐 이렇게만 시험을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한 게 맞춰서 합격하고 그래서 사고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분은 꼭 사고칩니다. 자, 보셔야 됩니다. 정말 이제 아예 정리가 안 되고 그러면 차라리 공부를 좀 한 번 더 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극 좀 반납하고 기억을 싫습니다. 나는 안 된 것 같아요 해갖고 좀 학원에서 한 번 더 나와갖고 강의를 들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19번째, 이 문제도 괜찮아 보고요. 이제 벌칙입니다. 벌칙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이렇게 한 문제로 통으로 내본 적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보셔야 됩니다. 먼저 1번, 이런 문제가 어렵습니다. 이 법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저런 문제도 기출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디가 있대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3개월이네, 6개월이네, 여기 과태료이면 100이네, 거기서 50이네, 30이네, 20이네, 이런 기준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국토교통부 0으로 정한다. 그런데 이게 맞을 것도 같은데 아니고요.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이다. 그런데 또 업무 정지나 자극정지는 국토교통부 0이 맞습니다. 이건 거기에 있으니까 여기도 특별한 이유가 없고 이렇게 해놓으셔야 됩니다. 1번, X고요. 이런 문제는 꼭 나중에 시험장 가도 속 쎄겨요. 해가지고 요즘 저것 정말 속 쎄기겠다. 또 봐도 틀리겠다. 이런 놈들은 딱 출연해야 됩니다. 5단 롯도 따로 만들어가지고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2번 보시니까. 옛날에는 3학년 2반도 있었으니까 저렇게 사자 바꿔본 적도 있었어요. 2번 볼까요? 중개사무소에 개설등록하지 않고 무, 무등록, 무거운 영벌 할 때 봤었던 거. 포상금에서도 무거운 양도하라. 그것도 봤었고. 중개업을 한 자는 2년이야의 징역. 2년 이상 하잖아요. 3천만 원이야 벌금에 처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얼마다? 3년. 2년이 틀렸네요. 옛날에는 3학년 2반이었으니까 이걸 사자 바꿔서 시험 문제 내본 적 있는데 지금은 3학년 3반. 1학년 1반, 3학년 3반. 3년이지 무슨 2년이야. 2번도 틀렸고 없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반의사 불벌죄. 시험 문제 단독으로 물어본 적 있었다. 업무상. 알게 될 비밀을.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스렸던 개업공사는 소속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피해자의 명시하는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냐 한다. 아주 정확하죠. 국가도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매도 매수인 쪽에서 얘기를 하면 개업공사를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안 해줄 거고 기대하지 말아라. 그런 것 같습니다. 3번이 맞네요.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4번에 보실까요. 소속 공인주교사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벌칙에 처해질 유반행위를 하면 그 행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사에 대하여도 그런데 잘 나오다가 저거 15일 때 적게 나왔습니다.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을 가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이것도 살짝만 정말 틀리죠. 답은 또 여기 때 바꾸시면 안 됩니다. 동일한이 틀렸네요. 동일한 벌금형이라고는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여기도 X. 길목을 정리를 꼭 해보셔야 됩니다. 문제가 다 그러지는 않을 거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5번에 보실까요. 개업공사가 소속 공인주교사 유반행위를 방지를 하기 위하여 그런데 유반행위 방지 그리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고 그런데 거기다가 2분의 1 이러면 맞을까요? 이런 문제 내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아직 저렇게는 안 내봤습니다. 그러나 유반행위를 방지를 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려 하지 않느냐 하면 그런데 여기다가 2분의 1 범위 안에서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이게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여기에 왜 2분의 1이 왜 들어가냐고 합니다. 그거 빼고 전부 다. 여기서 아예 그냥 면제를 해주는 거니까 게을리하지 않으면 과태료 없다. 과태료 없다 그래야 됩니다. 아예 없다. 여기 이제 벌금 없다. 벌금이 없다고 해야지 감경할 수 있다. 그러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안 왔다면 면제된다. 벌금 없다고 해야 맞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해야지 뭔 2분의 1라는 감경을 했냐고 합니다. 아예 안 때린다고 했었지. 그 얘기입니다. 훈련이 되었고 이제 그 다음에 20번에서는 우리 3학년하고 1학년 약간 응용했죠. 요즘은 이제 저렇게 살짝 문제를 바꿔서 표현만 약간 다르게 합니다. 한번 벌칙의 최고 한도가 다른 것을 써보면 알아보겠습니다. 사무소가 나왔네.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몇 학년이래요? 벌칙이니까 1학년일까요? 3학년일까요? 1학년. 유사사무소에서 사무소 세 글자 1학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양도대여 나왔네. 다른 사람의 공인주사 자격증을 대여 받은 자 몇 학년이래요? 1학년입니다. 그리고 시설물도 사무소요.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몇 학년이에요? 1학년입니다. 그런데 직접거래, 직접거래 쌍방대리, 시험문제도 저놈이 제일 많이 나온다. 직접거래를 했던 개업공인주사. 이건 몇 학년이래요? 3학년입니다. 정서를 직접 쌍방할 때 봤을 때 나온 것. 하여튼 정량이나 형벌 이런 것도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총 5개는 나와요. 그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막 물어봐요. 제재가 뭐냐고. 그 다음 이제 5번에 보실까요? 중개사무소 개설도 등록하지 않고 그런데 개설도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한 자. 이랬으면 여기는 3학년이 맞는데 그 사실을 뻔히 알면서 매매 알면서도 무등록할 친구 먹은 알면서도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한 개업공사. 이건 몇 학년이래요? 1학년. 금쟁이 매매 알면 초갑한다. 거기 들어갑니다. 여기는 알면을 봐야지 무등록.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뒷문장이 없었으면 3학년이 맞을 건데 알면서도 명의를 이용하게 했다. 1학년. 그래서 금쟁이 1학년이니까 답은 4번.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 나올 수 있다. 그다음에 21번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옳은 거 해가지고 이 문제가 제일 까다로워 보이네요. 보실까요? 옳은 것은 1번에 보실까요? 부동산 거래기약 시스템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그러면 거기가 접수되면 신고가 된 걸로 볼 건데 부동산 거래기약이 체결된 때는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또 제출을 해야 된대요. 시스템을 통해서 체결을 했는데도 체결을 또 제출을 또 해야 된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고가 되고 접수가 되면 부동산 신고서를 낸 걸로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또 내 얘기입니다. 제출을 해야 된다. 뒤에가 틀렸다. 제출하지 않는다. 그래야 됩니다. 그다음에 2번 보실까요? 여기도 표가 잘 안 나오기는 한데 세 번째 줄 딱 중간에 보시면 정기 신청한 후에 그려놨습니다. 후에 변경 신고가 되겠냐? 그 얘기입니다. 전이지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심하게는 아직 안 바꿔봤는데 괜찮아 보여요? 거래당사자 계획공사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좀 여기 무장은 맞았습니다. 거래지본 비율이 변경되면 그다음에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그다음에 등기 신청 후에 후에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후에 후가 아니라 전 전 그래야 됩니다. 등기 신청하기 전에 먼저 변경 신고하고 해야지 이러면 등기상 증명서를 막 뜯어 고치거나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등기 신청하기 전이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약간 어려워 보이고요.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외국인 취득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보고하는 게 약간씩 좀 다릅니다. 먼저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에 신고관청은 그 조사 결과는 매월 1회 그다음에 시 도지사한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매월 1회 그다음에 시 도지사한테 보고를 하게 됐습니까? 아니죠. 게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보통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거기서요 외국인 토지법은 분기별로 분기별로 해서 종료일 1월 이내 입니다. 1월 이내 보고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는 매년 매년 한 번 정도는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신고관청에서 조사 결과를 여기는 이제 보고를 할 때는 시 도지사에 보고하는 것은 언제다? 매월이 아니라 그렇죠? 매 매월 1회 여기가 이제 잘못이 좀 돼 있습니다. 매월 1회 말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서 1월 이내의 보고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틀렸고 그다음에 4번에서 이제 시장군수 국정장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였습니다.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여기는 매월이 아니라 매인년 매년입니다. 매인년 그다음에 실태조사를 해서 여기는 보고를 또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5번 이런 걸 아직 안 나와보긴 했었는데 전자무소 내기 곤란했을 때입니다. 여기는 상당히 시간을 줍니다. 14일이 맞습니다. 저 모사전송을 팩스라고 합니다. 외국인 등이 등에 부동산 취득 등 취득이나 그다음에 계속 보유 그다음에 취득허가 신청을 했을 때는 신고관청이나 허가관청이 제출을 해야 되는데 못 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전자무소를 제출할 수 있는데 다만 그다음에 외국인 등이 전자무소를 제출하기 곤란했을 때는 신고일 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14일 맞았습니다. 이내에 우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출을 할 수 있다. 5번 정도가 바로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정답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번은 어렵지 않아 보이고요. 여기는 전자무소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뭐가 될까요? 폐허 이건 간단할 겁니다. 폐허 그다음에 고용신고도 그다음에 재개신고도 다 인장등록도 다 그다음에 변경신고까지도 모두 다 여기는 전자무소 인터넷도 모두 가능합니다. 그 정도만 그다음에 23번에서 농지법도 농지법도 하나가 나오는데 저것도 유사하게 내본 적이 있습니다. 몇 년 농사 짓다가 옮겨갔을 때 이런 게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농지법에서는 먼저 첫 번째 세대원 전부가 맞았죠. 각각 이렇게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재군부터 미만 첫 번째는 정확하게 맞았고요. 그다음에 주말 체험 용농도 농지추득 자격증 발급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이거 받으니까 이것도 맞았습니다. 경영계에서는 필요가 없는데 뭐는 받는다? 바로 농지추득 자격증은 받아야 합니다. 받는 것도 맞았고 라고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정도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3번 쪽에서는 예의적으로 허용돼서 그다음에 경영하려는 사람한테 임대했을 때 임대차가 서면계학 원칙이 많습니다. 서면 여러 문장도 농지법에 나올 거고요. 3년 이상으로 해야 되고 최단기간 3년 맞았을 겁니다. 그다음에 4번 쪽에서 농지 임대 농지를 양수했을 때에는 임대는 지위를 여기도 승계한 걸로 봅니다. 주택임대차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최단기간도 3년이고 4번도 여기는 정확하게 맞았고요. 그런데 몇 년 동안 농사를 짓다가 이농했을 때 그다음에 얼마까지 소유할 수 있을까요? 여기를 얼마합니까? 5년이랑 8년이었습니다. 8년 8년 이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정도만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그리고 여기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틀렸다 라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24번 쪽에서는 여기 외국인 외국인 취득도 당연히 한 문제가 나오고요. 설명을 위해서 옳은 것은 뭘까요? 라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1번에서 외국인은 약간 다르다고 있습니다. 그건 취득이니까 유상무상을 안 따집니다. 외국인이 건축물을 취득하는 증여기약 증여기약을 한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다 이다 이다가 맞습니다. 내국인은 아니겠죠. 그런데 외국인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유상무상 안 따집니다. 취득이니까 들어가요. 들어간다는 거 기억을 꼭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X 두 번째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교환 교환도 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신고 대상이 들어가요. 유상무상은 모두 안 따집니다. 모두 다 들어가니까 여기도 X 라고 기억을 꼽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외국인이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도 그다음에 여기는 허가 대상이다. 허가가 아니라 신고 구산문화 환경에서 허가합니다. 세 번째도 X 그 다음 네 번째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 근데 여기는 허가 대상이다. 허가 대상이 아니라 안 이쪽입니다. 여기도 신고 대상 그다음에 우리 신고관청은 외국인 취득의 허가를 여기는 정말 맞았습니다. 분기별로 분기별로 해서 종료일로부터 그다음에 1월 이내에 시도회사한테 뭐한다? 보고한다. 보관식과 약간씩 좀 다릅니다. 한번 그것만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전달전달 이렇게 가기도 하고 여기 부동산 거래 신고는 여기 이제 분기별로 분기니까 3분기, 4분기 이런 식으로 좀 나눌 겁니다. 여기 좀 띄엄 띄어 그래서 1개월 이내에 시도회사한테 제출을 하는 게 여기는 맞았습니다. 우리 보통 주택거래 신고를 그냥 1개월 매월 1회 매월 1회 이런 식으로 해서 시도회사한테 전달 또 시도회사가 국장한테 전달 이렇게 갔었으니까 5분이 바로 정확하게 맞았다. 여기는 분기별로 분기별로 매월 그러면 안 됩니다. 분기별 분기 종료일로부터 얼마 이내 1개월 이내라고 해서 3, 4개월마다 아니면 6개월마다 이런 분기별로 해가지고 시도회사한테 한 번 정도만 실출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외교는 여기는 급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5번도 전자기약 이건 아주 괜찮아 보이고 전자기약이 한 문제 정도 나오면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이런 문제가 제일 괜찮아 보입니다. 거래기약을 체결할 경우에 설명이 돼 옳은 거 그리고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써야 되고요. 개인으로 쓸 수 있는 건 좀 안 됩니다. 돈이 약간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회원가입 반드시 또 해야 되고요. 우리 개업은 그다음에 공인인증서 등록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약간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태블릿 PC 말고도 좀 답답하긴 할 건데 휴대폰으로도 얼마든지 가능은 합니다. 거기다 사인도 가능할 수 있고요. 그 얘기입니다. 25번에서 전자기약 시스템을 이용해서 거래기약 체결할 경우 설명이 돼 옳은 거래요. 옳은 거 먼저 첫 번째는 공동중개 방식에 의한 전자기약이 체결될 때 각 기업 공사 그런데 중 또 여기도 이상하죠. 중 한 명이 전자기약 시스템에 의한 회원가야 한 명만 하면 될까요? 공동이 아닌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적 등록이 필요하다. 한 명만 한 명이 아니라 공동 다 필요합니다. 전자무소 신고도 마찬가지로 공동인데 여기도 공동개입니다. 2번에서는 보관을 또 해야 될까요? 전자기약 완료 후 계약서를 출력해서 5년간 보관을 해야 된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냥 국토교통부로 들어가면 그걸로 아예 정기가 없어지면서 보관할 필요 자체가 아예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자기약 완료 후 이런 게 좀 어려울 겁니다. 완료한 후에 그 다음에 실거래가 그 다음에 확정자 부약 결과 확인할 수가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리고 신고가 아예 들어가면 그 후에는 정정이 안 됩니다. 신고하기 전에는 가능한데 완전히 완료가 되면 다시 신고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게 좀 차이가 있고 그 다음 4번에 보실까요? 거래기약 체결한 후 그 다음에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는 수령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런데 신고가 완료가 되면 그 후에는 안 됩니다. 그 후에는 다시 신고해주면 되고 그런데 그 전에는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답은 4번으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5번에 이제 전자기약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계약공사가 거래당사 신분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확인해야 되고 오게 됩니다. 휴대폰 같은 걸로 공의 인증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5번은 X 신분을 확인합니다. 라고 기억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심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는데 그래도 한 문제 정도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26번은 주거용 중개사항 확인설문서 작성입니다. 여기는 주거용 내용을 좀 잘 보시면 됩니다. 주거용 그런데 계약공사 확인설문서 작성인데 그 다음에 계약공사가 조사하여 조사하여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뭘까요? 그럼 이제 대상 권리를 쭉 해서 한번 가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뢰평면 환경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한번 1번 보실까요? 이건 집 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감지기니까 우리 뭐 학원에도 저렇게 하얀색 달려있습니다. 불이 남은 감지하는 감지기 1번에 보시면 단독경보형 감지기 아파트 제외 가로는 맞았는데 감지기는 계약공사가 직접 조사해서 밤에 그냥 남의 집을 야간에 쳐들어 가실 겁니까 말이 안되죠. 감지기는 누구한테 자려고 한다고요? 매도 또는 임대 쪽에다가 자려고 할 거라는 겁니다. 내부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 여기는 바로 2번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꼭 한번 기억을 해놓으시고 그리고 요즘은 관리 저렇게 안 물어보고 옆에 있는 경비실 이런 거 물어봅니다. 경비실 존재 여부 이것도 우리가 직접 계약공사관 확인해야 됩니다. 나가서 그 다음에 비선호시설 유무 이것도 누가 해요? 계업이 직접 계집니다. 1km 되나 안되나 직접 계약공사가 확인해 봐야 되고 하여튼 매도인은 그냥 무조건 1km부터 넘었어요. 이럴 겁니다. 500m 밖에 안되는데 이럴 겁니다. 네 번째 주차장 도로 등의 입시 조건이겠죠. 입시 조건 이렇게 안 물어보고 도로 주차장 교육시설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니까 알아서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5번에 도로에 같은 입시 조건인의 접근성이 용이한지 그 여부도 누가요? 계약공사가 확인을 직접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1번 기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7번은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또 1.5로 저렇게 내려왔습니다. 1.75였다가 1.5로 다시 내려왔다. 이런 것들은 꼭 기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가 주택이 있을 때 연 14%였을 때 그리고 저 3천만 원 내리고 하면서 저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기준금리가 달라졌어. 그리고 내용이 약간 다르졌습니다. 연 10%하고 그 다음에 1.5에다가 그 다음에 3.5를 더한 계산하기 더 편해졌습니다. 먼저 1억을 안 해줘도 되는데 7천만 원 내렸다는 겁니다. 하도 그냥 사정에서 3천만 원 그러면 이걸 30 정도로 바꿀 수 있겠냐고 택도 없을 겁니다. 올 차임으로 전환할 경우에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차 법호사 이것도 합의가 안되고 올 차임에 상한의 이건 얼마일까 여기입니다. 그리고 기준금 문제 안 알려줘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다 안 알려줄 겁니다. 지금 현재 얼마니? 해가지고 막 물어볼 겁니다. 1.75도 막 계산해놓고 2%도 계산해놓고 다 계산했을 겁니다. 아니면 저기 그냥 상가도 막 계산해서 여기다 올려놨을 겁니다. 먼저 3천 그 3천에다가 얼마를 곱한다고요? 1.5이다가 얼마를 더한 그랬습니까? 3.5를 더한 그럼 얼마라고요? 5% 계입니다. 그러면 3천에다가 5% 곱하고 근데 이건 1년입니다. 1년이니까 또 얼마로 나누라고요? 12로 12로 계입니다. 이런 것도 아주 과정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3천에다가 5% 곱하고 나누기 12하고 기억을 꼽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1번이 바로 12만 5천원이 바로 여기는 정답 계입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연 10% 정도 하면 25만원 나올 건데 낮은 그랬으니까 1번이 바로 정답 그것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인들 안 나올 수가 없을 정도인데 아주 괜찮아 보이고요. 대학력의 내용인데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뭘까요? 라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2019년 10월 26일에 시험 보는 날에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주민동을 마친 임차인에게 대학력이 생긴 때에는 시험 문제 약간 운용해서 이미 기출문제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겠네요. 2019년 맞죠. 그 다음에 10월 27일 그리고 오전 0시 오전 0시가 여기서 자정을 얘기합니다. 오전 0시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라고 해서 날짜가 달라져야 돼. 다음 날로. 그리고 가장 빠르다는 0시 등기 속 문제는 9시가 아니라고 됩니다. 0시라고 해서 1번은 맞아. 교훈의 시례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서는 다가구 다가구가 포인트 단독이요 공동이요 한 집원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한 동만 있는 경우에 임차인이 전입신고시 지금 다가구만 보고 있었으면 되는데 집원만 기재하고 편의상 부여된 호수를 기재하지 않았대요. 지금 적이 다가구라고 있는데 호수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대학력을 추득하지 못한다. 정리 안 되신 분은 2번이 답이었다. 이럴 겁니다. 추득한다 못한다. 추득한다. 다가구는 무슨 주택이니까 단독이니까 다세대 그 다음에 열리 아파트 그랬으면 이문장이 맞았을 겁니다. 다가구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이니까 호수를 기재하지 않아도 대학력 추득한다 못한다 추득한다 오히려 추득한다 그래도입니다. 2번이 바로 여기 2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임찬 전입신고 올바르게 하고 입주를 하였으나 칠칠마진 공무원이 착오로 집원을 잘못 기재하였다면 정정될 때까지 여긴 대학력이 생기지 않는다 맞아 틀렸다 틀렸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는 수정 요구했다 이런 것도 아닌데 그 얘기입니다. 잘못 기재했었다 공무원이 잘못으로 기재를 했다 대학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공무원 잘못이면 대학력이 있어 라고 기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실까요 여기는 가로 대기업이네요 대기업 말고 다른 기업일 건데 그 다음에 주식회사 대기업인 법인이 법인도 적용되는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저기 LH공사 주택공사 지방공사 그리고 대기업이요 중소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면서 소속 직원의 명의로 주민 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구비한 경우에 가로를 잘 보시라고요 주택임자 보호법이 적용된다 대기업 말고 무슨 기업이라고요 중소기업 중소기업 대기업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건 돈 밖에 없는데 그게 입니다. 4번도 여기는 틀렸고 5번도 아주 괜찮아 보이고요 저것도 유사하게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 등기를 마쳤다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전출해서 갔다 점유 안 한다 인도하고 문제가 생겼다 인도가 그런데 이사를 가더라도 이사를 가더라도 생각해 보시랍니다. 이미 추득했던 대학력은 주택임자 대학력이 뭐냐고 인도하고 거주하고 전입신고자 하나 전입신고 해놓고 가도 거주를 안 한다는 겁니다. 대학력은 유지가 된다 유지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전세권에 대한 등기로는 주장이 됩니다. 그런데 대학력은 있다 없다 소멸 없다 대학력은 소멸한다 라고 해야 됩니다. 답은 1번 답은 아주 쉽게 나왔지만 나머지 지분이 아주 괜찮아 보입니다. 저런 것들 꼭 정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 29번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인데 여기는 틀린 것은 뭘까요 라고 결론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긴 1번은 아주 간단해 보이고요. 단체 등에다가 제공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번도 신고관청 시도지사한테 보고를 하는 것도 여기도 맞고 오케이 그 다음 아까 세 번째 시도지사는 신고관청에서 보고한 내용을 취합을 부동산 거래신고입니다. 그 다음에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근데 가로 안에 여기도 포함하는 것도 맞았죠. 틀린 게 그 다음에 신고관청에서 바로 어디로 국장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가 조금 잘못됐다 라고 기억해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신고관청에서 외국인은 종료일로부터 아까 분길로부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맞았고요. 그 다음에 5번에서 신고 내용을 제출받은 시장, 군수, 고정 시도지사 그 다음에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하는 거 거기는 맞았죠.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부동산 거래신고가 약간씩 좀 다르다 그것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을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수신청 30번은 그냥 간단해 보입니다. 그리고 설명 중에서 틀린 건 5번 정도는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1번은 아주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부칙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경매대상 공인조사는 얼마든지 가능할 건데 권리 분석도 할 수가 있고요. 등록을 안 해도 등록은 매수신청 대리만 한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어렵지는 않고요. 4번 경제적인 가치 같은 것도 설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5번 이모공장재단 광업재단도 여기 매수신청 대리대상물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가 맞습니다. 중개선물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5번 같은 것도 이미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매수신청 대리대상물도 임목은 가능해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도 모두 가능합니다. 그것만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1번도 31번 매수신청 대리대상물도 한 문제 정도 나올 건데 하나가 더 나온 것 같은데 여기도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1번은 그냥 간단하고요. 방법이 맞는 보증을 집행관한테 입찰표 이런 것들입니다. 돈입니다. 집행관한테 제공하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신고 금액도 자꾸 시험 문제 나오니까 보증금만 빼주면 됩니다. 이번에 차순위 매수신고 금액은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신고 액에서 그 다음에 보증금을 꼭 빼줘야 됩니다. 보증금 그럼 아주 간단할 겁니다. 최저가 1억 그 다음에 최고가 신고 금액이 1억 2천 그러면 그 천만원만 딱 빼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 금액을 넘어야만 이건 넘어야 됩니다. 그 금액까지는 안됩니다. 좀 넘어야 가능하다. 넘는다는 소리가 초과를 얘기합니다. 초과 저걸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유물 지분이 경매됐을 때 공유자는 매각길까지 맞습니다. 보증을 제공하더라도 최고가 매수신고가 같은 금액으로 여기는 채무자의 그 다음에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가 여기서 제공하더라도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이건 좀 문제가 좀 너무 치사하겠는데 있다 있다 라고 없다 그려놨습니다.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있다 그래야 돼요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선 매수신고를 할 수가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신고 인원 매순위 대금을 모두 지급하게 되면 그 다음에 책임이 없어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즉시 본진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잊고 그거 맞았습니다. 그 다음 임차주택에서 임차인의 우선 매수신고에 따라서 임차인은 그 다음 차순위 매수신고로 보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인은 그 차순위 매수신고 지위를 포기할 수 여기 이제 신고는 보게 되는 경우죠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우선 매수를 포기할 수 있다 요것도 틀린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여기는 매각이 그 다음에 아 대리는 대리는 차순 매수신고 포기할 수도 포기할 수도 있다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이제 우선 매수신고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있다 이렇게 말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2는 너무 간단해 교육 교육인데 일본은 실무교육 내용 맞죠 그 다음 법률지식 그게 포인트고 그 다음에 실무교육시간 얼마다 28에서 30일 뭐 이런 거 아주 쉬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중계보존의 직무교육시간 얼마다 3시간에서 4시간 요거 아주 간단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 그 다음에 12에서 16 맞았고요 그 다음에 연수교육 받지 않으면 다음 중에서 100만원 아닌 것은 했을 때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100만원이라 5배 5배 뭐 이런 것도 간단하게 보입니다 우리 시험장에서도 시험 문제는 분명히 나오니까 그냥 여기로 복잡하게 생각할 것은 아예 아니고 답은 그냥 바로 5번 여기는 100이 아니라 500이다 500이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33번도 어려워 보이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공인주의사 법령에 대한 설명이 여기도 틀린 것은 뭘까요 자격증 사본 낸다 낸다 안 낸다 맞았네요 그 다음에 2번에 분사무소 책임자도 자격증 낸다 낸다 안 낸다 문제가 너무 쉬워 보이고 그 다음에 고용신고 때도 소속은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근데 네 번째 보시면 지정신청할 때 거기에 공인주의사 있잖아요 그 다음에 등록증도 있잖아요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는다 제출한다 공인주의사 몇 시였냐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사무소 이전신 아까도 한번 나왔던 것한테 등록증 원본을 뭐한다 제출해야 된다 원본하고 사무소 확보 소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건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34번은 틀린 것을 그리고 부정한 방법을 자격 취득하면 반드시 뭐한다고요 취소 하여야 한다 저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내봤습니다 자격 취소 반드시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거짓이면 등록을 취소 뭐한다 하여야 한다 최근 거짓 그리고 거짓에 사망률 3반에도 나오고 포상금에도 나오고 하여야 한다 맞았습니다 거짓이니까 반드시 취소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근데 지정 지정 받았을 때 지정 취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많이 내봤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도 마다꼬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1학년 일반에도 썼죠 그쪽 사업자는 문장만 괜히 길고요 계곡공사로부터 의뢰받은 중개사물의 하나여 그 다음에 공개를 해야 되고 맞죠 그 다음에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그 다음에 차별적으로 어떤 경우가 될 건가 차별적으로 공개하게 되면 그 다음에 끝에 볼까요 지정 취소 하여야 한다 가 아니라 할 수 있다 1학년 일반에도 나온다 거운종해류도 나오고 정비할 때도 나오고 네 번째도 아주 정확하게 맞았어요 그 다음에 5번 해볼까요 계곡공사는 거래정보 망위에다가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면 그 다음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등록 취소가 아니라 업무정지 아까 거인 3명 할 때 거지 별표 6개월 등록 취소가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642개 봐도 나오질 않습니다 이건 업무정지지 거짓인데 거인 3명인데 무슨 등록 취소냐 제재 가지고 내면 좀 어려울 수 있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묘진문제도 한 문제 정도가 나오게 나오니까 뭐 평장이다 암장이다 인정이 되느냐 그 다음에 공지가 인정되느냐 사성 같은 걸 조성할 수 있느냐 그 정도 선에서 한번 간단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시험 문제도 미음본 같은 게 좀 나오면서 약간 어려웠습니다 그것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 타당성이 없는 것 틀린 것만 한번 연결된 것을 한번 골라보세요 그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분묘를 설치하면서 평장을 하여 외부에서 분묘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을 추득하지 못한다 아주 정확하죠 평장 암장은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약간 평평하니까 묘지인지 토지 소유권자가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추득하지 못한다 맞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분묘기지권의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합장도 안되고 쌍분도 안되고 여기는 님보도 맞아요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D급번 볼까요 타인의 하나만 빼버리고 타인의 그 다음에 토지에다가 분묘를 설치한 자는 분묘기지를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한다 안 한다 추정 안 넣는다 토지 같은 것은 가질 필요가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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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위에 있는 묘지를 가질 생각을 하는 거지 여기는 토지는 소유할 생각 아예 안 한다는 겁니다 뭐 지료도 없으니까 의미도 없습니다 D급번은 X구 그 다음에 님보브가 5년이다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분묘기지권은 지상권의 유사한 물건이므로 경고하지 않는 묘지인가 공작물인가 그 얘기입니다 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이 적용됨으로 전혀 엉뚱한 소리고요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5년이다 말 된다 된다 안 된다 이런 소리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냥 분묘기지권이면 평생 아주 천년만에 계속 갑니다 기간 자체도 연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릴문제 엉뚱하고요 그 다음에 미음번제 작년도 시험 문제하고 약간 유사하게 나왔는데 이 문장이 약간 어려워 보이니까 작년도 나왔을 때 해석해서 약간 어려워하셨습니다 먼저 2001년도 1월 13일 저게 장사 등에 관한 법무들이 제정됐던 시기입니다 그치 시행 당시에 아직 20년의 시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을 때 그럼 한 지금 10년 15년 이랬을 때입니다 아니한 분묘의 경우에는 여기를 잘 보시는다 법적 규범의 효력을 상실한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의 시효치득에 관한 종전의 관습법을 가지고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의 시효치득을 주장할 수 그런데 없다 없다 아니라 있다 있다가 맞습니다 계속 계속 전묘해서 20년 채우면 분묘기지권 주장할 수 있는 거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고 지금 한 15년 20년 다 돼가는 묘지가 시효치득을 주장할 수 없겠냐고 주장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 후면 안 되겠죠 주장할 수 있다 기득권이 있구만 그 소리입니다 여기 약간 해석이 어려워서 작년도에 좀 까탈스러워 했었고 그 다음에 빛번에 토지 소유권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했고 평온공연하게 20년 분묘의 점위를 묘지를 점유했으나 시효완성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저기 막 민법의 시효치득의 등기가 왔니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은 시효치득을 하지 못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취득한다 등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무슨 점유치득 시효냐 땅가질려고 하는 점유치득 시효냐 아니라고 합니다 분묘기지권은 시효치득으로 하면 바로 등기없어도 바로 시효치득 갑니다 비읍번도 말이 안되고 그 다음에 시효폰에 분묘기지권을 시효치득 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를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급할 필요가 없다 맞고 그래서 이제 틀린게 디근리을 미음하고 비읍 이게 바로 틀렸다 요즘 문제도 이 정도선에서 잘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6번에 지역농협 지역농협이 자꾸 나온 걸 아까도 한번 나왔었는데 심하게 볼 건 아니고요 등록기준이 적용되는데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법은 적용되느냐 안되느냐 보증설정 하냐 안하냐 등록할 필요가 있냐 없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설명한 내용인데 타당하지 않는 것은 뭐가 될까요 여기도 정말 보증설정 보증설정 한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책임자 둘 필요 없다 공인자 둘 필요 없다 아까는 이상했었고 여기는 맞았고 그 다음에 2번에 중개 법인은 중개업을 하는 법이니까 맞습니다 2여 설정해야 되고 그런데 농협은 주된 사업소가 될 건 분사함소가 될 건 다 얼마라고요 천만 원 적으로 500이다 2천이다 네 번 적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 여기는 맞았고 그 다음에 중개업 외에 그 다음에 농협은 벌레 업무하고 중개업을 할 수가 있다 농지중개할 수 있다 이런 소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중개 법인과 지역농협은 그런데 불특정 다수인을 그런데 지역농협에서 불특정 다수인 이게 맞겠냐 그럽니다 어디만요 조합의만 농지만 조합의만 그래서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 법인만 그러겠죠 뭐 여기가 이제 동일하다는 게 달라 농지만 조합의만 그러니까 보증설정금액도 천만 원밖에 안 된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에서도 중개 법인은 정말 다 합니다 매매기관 인도차 그 밖의 권리 그런데 농지는 안 그래요 농지 그냥 그 밖의 권리는 없습니다 매매기관 인도차 심하게 거의 내본 적은 없으니까 참고만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다르다 보증설정금액이나 업무 범위가 좀 다르다 라고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정도였고 그 다음 37번은 토지거래허가 토지거래허가 한 문제 반드시 나오고 나오서 허가에 대한 설명이 여기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라고 해놨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국장이 좀 이상하죠 금방 볼 것 같습니다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그 허가 신청서에다가 계약 내역 토지 이용 계획이라든지 자금 조달 계획 등을 그런데 적어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지출해야 된다 허가는 누구한테라고요 시장 시장군수 구청장 여기가 금방 보여요 그 다음에 허가 내주까 말까 15일 이런 것도 잘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선매 내가 살게 그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그 다음에 그 사실을 신청인한테 알리는 것도 맞고 애에게 좀 붙여놓고요 그 다음에 처리기간 내에 이것도 허가인가 불허가 그리고 언젠가 이거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실무할 때 당연히 설명해야 될 겁니다 허가증에 발급도 없고 불허가 처분 사유도 통지가 없으면 그럼 이제 15일도 막 지나고 그럼 16일째 그 기간이 끝난 날에 끝난 날에 끝난 날 그러면 안되겠죠 언제? 다음 날 그렇게 다음 날으로 가야 될 겁니다 다음 날에 허가 없는 곳으로 막 이럴 겁니다 허가 있다 없다 허가 있는 곳으로 초상집이 아니라 잔치집이라고 있습니다 허가가 있는 곳으로 본다 정확합니다 제가 막 바꿔보려고 막 시도할 겁니다 4번 지금은 맞네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효력이 발생한다 안한다 정말 인과적인 성격이 있다고 있습니다 허가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 체결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안한다 안한다 안 한다가 맞아 라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8번도 아주 뭐 독특한 문제이긴 한데 뭐 이렇게 이제 한 문제감으로 심하게 안내보긴 할 것 같은데 자금 조달하고 입주계에 돈을 어떻게 마련할래 그러니까 자기 자금도 있고 빌린 돈 차익금도 있을 겁니다 서식만 딱 있을 건데 교주도 이제 서식은 좀 안보이긴 하던데 이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 신청인액이 적어야 할 상들이 아닌 것은 뭘까 당연히 우리 제출이 매수인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있어야 되고요 전화번호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세 번째가 애매하긴 할 건데 뭐 기존 주택 보유하는지 여부 그런 것들도 다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 갖고 이제 대출도 하고 이러니까 하기입니다 그 다음에 증여냐 상속이냐 뭐 이런 것들 당연히 이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금융기관에서 예금액 정도는 얼마가 되느냐 막 자기 자금에 그 다음에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것도 매각할 거냐 그런 것도 이제 그 소식이 나와 있고요 부동산을 처분할 거냐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증여상속이냐 그 다음에 현금 등을 얼마 정도 가지고 있느냐라고 소분한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린 돈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이나 회사에서 뭐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소식으로 약간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근데 5번에는 저기 시공구청에서 알아서 하겠죠 접수일자 접수번호 이런 것들은 답이 그냥 쉽게 보였는데 5번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저기 시공구청에서 할 것들은 우리가 적을 게 아니다 접수번호 그 다음에 접수일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건 아니고 입니다 그래서 5번이 바로 우리가 기재할 건 아니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9번 이것도 이제 전자기약 시스템 이런 것도 좀 괜찮아 보이고요 거래기약을 체결할 경우 아마 하나 정도 나오면 나올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안 나오고 그냥 넘어가기 할 것 같긴 한데 거래기 전자기약 시스템 국토교통부 하도 밀다 보니까 아직까지 안 나와봤지만 꼭 올해는 아마 내보긴 할 것 같습니다 한 개 정도는 먼저 일본에 보시면 전자기약서를 작성해도 대출 서비스 우대금리는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 그래서 이거 이용하게 되면 이제 이용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대금리가 약간 적용되면서 막 0.2%나 이 정도를 대출 금액 좀 낮춰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 매쓰니 알면은 그냥 전자기약으로 합시다 우리는 안 했으면 좋겠구만 금액이 다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임대차 막 전세까지 이제 하게 되면은 막 그것도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상당히 골치 아프게 생겼다는 겁니다 탈세를 못해 그래서 우리가 막 버티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보실까요 개업공사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그래 놨습니다 전자기약 작성은 가능할까요 회원가입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야지 회원가입을 해야지 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매도일 매쓰니는 할 필요 없겠지만 개업은 해야 돼요 공인증서도 등록을 해야 됩니다 회원가입과 공인증서 등록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개인용으로 우리 은행에서 무료로 쓰는 것은 또 등록을 못합니다 따로 이제 좀 사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개업공유사 회원이 전자기약을 진행하려면 공인증서 이렇게 맞습니다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다 개인용으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목적용도가 따로 있습니다 사업용이나 그래서 3번 요 놈이 맞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이제 여기 아까는 올렸을 건데 개업공유사 회원은 개인 이 개인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개인 범용 공인증서를 전자기약에도 사용할 수 있다 개인권은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저기 은행에서 그냥 주는 무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여기서는 이제 쓰기가 어렵습니다 따로 따로 사업용이라든지 특별용도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돈이 좀 들어가야 돼 한 돈 많은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4번 요 놈이 X 심하게는 아직 안 물어보긴 할 것 같은데 상당히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번 대면 거래의 경우에 그러면 저기 이제 인터넷 필요 없이 그냥 대면 거래입니다 1대1 거래 당사자 이거는 별도로 서명을 위한 앱을 설치를 해야 된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 것도 그냥 아예 그냥 뭐 벼룩시장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안 하고 그게 입니다 3번 요 놈이 바로 5일 9 그 다음에 이제 40번도 이제 경매도 경매도 이제 하나 정도가 나올 건데 그 다음에 하다 보증금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좀 쉬운 문제에 많이 또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도 오른 것은 뭐가 될까요 자 이번에는 이제 매각 결정기일은 자 이렇게 뭐 심하게는 안 내보긴 했었는데 매각길로부터 근데 2주 2주가 아니라 1주일이 맞았습니다 1주일 그래서 오늘 수요일이면 다음 주 수요일 정도에 항상 그렇게 열립니다 1주일 이내라고 돼 있습니다 2주가 아니라 1주일 아직 이렇게 심하게는 안 내봤는데 저렇게 막 써볼 겁니다 2주가 아니라 1주 1주일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번 액수고 그 다음에 자 2번은 이제 문장에서 약간 좀 뭐가 좀 약간 빠져서 이상하게 여기 틀렸을 겁니다 차순위 매수신고는 그러니까 두 번째 될 사람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최고가 말고 차순위 최고가가 안 내는 걸 대비해서 차순위 요즘은 차순위 계속 내고 있다는 겁니다 변호시야 됩니다 차순위 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신고액에서 그 다음에 그냥 10%를 뺀 글에 놨습니다 그냥 10%를 뺀 금액을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근데 여기는 그 10%가 아니라 보증금 보증금을 딱 빼버렸습니다 보증금의 10%를 뺀 그래야 맞았습니다 2번 틀렸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매각 허가 결정에 불복해서 항고를 하고자 하면은 그 사람은 매각 대금의 그 다음에 10% 상당의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그 다음에 유가증권을 여기는 공탁을 해야 된다 아주 정확하죠 여기는 항고하고자 하는 매각 대금 매각 대금 이라고 기억을 꼽으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최저가에서 쇼문제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틀리게 나왔을 때가 그렇고 세 번째 연어미 정답 깨우셔야 됩니다 4번에서 부동산 매각의 법원 경면은 일정한 매각기일에 실시하는 길입찰과 여기 이제 매각기일에 실시하는 그걸 기간입찰 이러지는 않습니다 매각기일이면 기일 기일 그래야 됩니다 이것도 아주 심하게 내본 적이 거의 없는데 매각기일이면 기일 그 다음에 기간을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 잡으면 그걸 기간 이럽니다 그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일 그 다음에 기간 그 다음에 호가 경매라고 부르는 경매 몇 가지 다 세 개 이렇게 가짓으로 물어본 적은 거의 없는데 매각기일에 하루만 실시하는 기일 그 다음에 일주일이나 한 달 잡아서 실시하는 공매에서 많이 합니다 기간 우리 법원에서는 기간입찰 같은 건 안 합니다 기일 딱 하루 잡아서 당일치익으로 오전에만 잠깐 하면 끝나요 네 번째도 X다 라고 기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허가할 우리 매수인 신고가 없이 그 다음에 매각기일이 최종적으로 마감되면 우리 법원은 최저 매각 저감 없이 그 다음에 새 매각을 정해야 된다 이거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좀 어려울 겁니다 저감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라고 기억을 꼭 내셔야 됩니다 아마 이제 우리 40번도 이것도 이제 정리만 한번 해보고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기로 할 건데 40번 우리 경매 쪽에서도 한 문제가 반드시 꼭 나오게 나옵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먼저 항상 우리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입찰 보증금 이 입찰 보증금은 얼마 정도 냈을까요 근데 옛날에는 내가 써낸 금액 이렇게 신고가 그랬습니다 신고가 신고가의 10%인데 신고가 10%가 아니라 뭐라고요 최저가 최저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이 이미 정해져 있는 최저가 최저가지 내가 써낸 금액 그건 아니라는 최저 그냥 최저 매각가격 그래도 되는데 최저가의 10% 연어미 연어미 바로 입찰 보증금이지 신고 금액은 아니다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입찰 보증금 두 번째가 항고 보증금도 항고 자 그러면 이미 낙찰이 나왔습니다 낙찰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낙찰자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항고할 때도 우리가 항고 막 여기서는 이재기 한다는 소리입니다 항고할 때도 보증금이 있는데 근데 여기다 이제 여기다가 최저가 이렇게 시험 문제도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요 그거는 입찰 보증금입니다 처음에 입찰할 때 매각기일 때 입찰할 때가 바로 최저가 그래야 됩니다 여기는 뭐라고요 이거는 아까 이제 매각대금 낙찰대금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매각대금 낙찰이 이미 나왔으니까 낙찰 금액 그래야 됩니다 낙찰 금액의 얼마다 이거는 10% 이걸 내면 된다는 겁니다 이걸 내면 되고 이렇게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최저가 이건 입찰 보증금 그래야 됩니다 최저가 이렇게 최저가가 아니라 최저가 여기는 일단 10% 내는 게 아니라 매각 낙찰된 금액의 10%를 내야 된다 라고 기억을 꼬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요즘 정말 차순위 매수신고를 이렇게 차순위 매수신고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차순위 매수신고 매수신고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이거는 함부로 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먼저 여기서 이제 낙찰 금액이 나올 건데 낙찰 금액에서 낙찰 금액이면 여기가 이제 최고가를 얘기합니다 최고가 이렇게 이제 최고가 최고가 다음에 이제 차순위니까 최고가 매수신고 금액 매수신고 금액이 있을 건데 그 금액에서 꼭 뭐를 빼라고요 요금액에서 뭐를 뺀다 그다음에 보증금 입찰 보증금입니다 입찰 보증금 이렇게 입찰 보증금을 빼면 여기서 이제 바로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최저가 최저가가 2억이다 2억이라고 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최저가고 그다음에 최고가 최고가 매수신고 금액입니다 매수신고 금액이 이렇게 신고 금액이 만약에 이제 2억 3천 이랬을 때입니다 2억 3천이라고 했을 때 얘는 얼마까지가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 수 있냐 이렇게 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너무 금액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면 둘이 짜가지고 최고가 매수신고를 포기하게 만들고 차순위가 나중에 이제 좀 득을 봐가지고 우리 최고가한테 돈 줄 수도 있을 거니까 둘이 짜가지고 최고가 매수신고를 의도적으로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금액이 좀 많이 차이 나면은 차순위 매수신고를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얼마여깁니다 여기다가 월급배라고요 입찰 보증금 그럼 입찰 보증금은 우리 시험 문제는 여기다 이제 입찰 보증금 아예 예시도 줬는데 얼마라고요 2천 여기 이제 10%인가 최저가의 10% 여기 이제 입찰 보증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유가가 2억이면 입찰 보증금은 입찰 보증금은 빼야 될 건데 얼마여? 2천 이거 2천을 빼면 된다는 겁니다 2천 2억 2천 이거 2억 1천 5백 이거 그다음에 2억 천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금액을 넘어야지 넘어야지 차순위 매수신고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순위는 요즘 거의 안 물어보게 했었는데 우리 배당순위에서 조금 정리하실 게 영순위 세법에서 오려 물어봤습니다 영순위 이제 경매비용입니다 경매비용이 가장 먼저 이렇게 경매비용을 가장 먼저 챙겨주고요 그다음 이제 피로비나 이런 걸 거의 안 내봤습니다 피로비나 그다음에 유익비 피로비나 유익비 신고가 있으면 이런 것들은 가장 영순위로 가장 먼저 챙겨줘요 주택임제차 보증금보다 먼저 챙겨줍니다 두 번째가 이제 1순위인데 1순위는 이제 주택임차의 최우선 변제금 이렇게 최우선 최우선 변제금인데 그러면 소외 그리고 배당료를 해야 됩니다 최우선 변제금 그러면 이제 주택이나 상가 쪽이나 주택 그다음에 상가에 상가이면서 그리고 반드시 소액이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소액이면 지금 현재 그냥 1억 천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세정우씨가 또 1억이 되긴 했지만 큰제당 설정일에 따라서 요금액은 많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소액 보증금 이었을 때 그리고 최우선 변제는 요거 대학력만 있으면 됩니다 괜히 또 확정을 짜가 있어야 그런 거 아닙니다 대학력만 있으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배당료를 해야 됩니다 배당료가 안 해도 주는 게 아니라 배당료까지 했을 때 그리고 최소한 대학력은 경매 개시 결정 등이 전에 전에 있어야 됩니다 조금 심하게 물어보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면 임금 임금인데 3월분 3월분의 임금입니다 3개월분 넘어가면 이제 그거는 저기 4순위로 갑니다 그다음에 3년분 3년분의 이제 퇴직금 퇴직금 같은 것은 사람 없음과 관련되니까 가장 먼저 그다음에 재해보상금 이런 것도 이제 이런 건 잘 안 내보겠는데 재해보상금 왜냐하면 이제 회사가 망했고 사장님이었는데 그 집이 망했다 그랬을 때 임금이나 퇴직금도 들어오긴 한데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재보상금도 거의 없는데 세입자는 거의 항상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업문제는 이런 걸 자꾸 낸다는 겁니다 이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가 2순위 2순위 국세인데 여기는 당해세라고 합니다 당해 당해세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막 이런 세금이 쓸 건데 그 세금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당해 목적물에서 발생한 세금은 양도 빼야 됩니다 취득도 빼야 됩니다 여기는 재산세 근데 이거 세법에서 올해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재산세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상속증도도 여기 들어갑니다 종합부동산세 그 목적물에서 재산세 안 냈다 종합부동산세 여기서 재산이 좀 크게 있는 사람이 종합부동산세 안 냈다 이런 것들은 당해세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속도 상속세에도 아버님이 사망했는데 상속세 안 냈다 그리고 증여 증여하면 이제 상전에 세유로는 똑같아요 이제 우리 법령에서도 이제 우리 세금에서도 옛날에 증여세 상속세가 한 문제씩은 거의 나왔었는데 요즘은 다 빼버리긴 했습니다 증여세 등은 바로 당해세 근데 최고선변제기보다는 좀 늦고 은행보다 근절한 보다 전세권보다는 더 빠르다는 게 당해세 꼭 샌드위치입니다 1순위보다는 좀 느리고 3순위보다는 앞서는 게 당해세다 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 3순위 우리는 나중에 경매로 실무할 때도 3순위 아마 밑으로는 거의 설명할 것도 없을 겁니다 여기 오면 다 배당으로 거의 끝나버릴 정도니까 그 후에는 거의 신경 안 써도 될 건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가 당해세 외입니다 당해세 외 당해세 외 당해세가 아닌 세금들 여기가 이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라든지 취득세 양도소득세하고 그다음에 취득세 취득세도 여기 들어갑니다 바로 취득세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도 여기 들어갑니다 부가가치세 부가사업소세 여기 다 들어갑니다 부가가치세 등이 바로 이제 여기 들어간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5번 우리는 4순위 정도까지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일반 임금채권이라는 3월 3월 초과 3월 초과분에 바로 임금 3월 초과분에 임금이라든지 실물때 여기 이제 상당히 좀 많이 필요하니까 다음 중에서 배당수소서가 빠른 것부터 늦는 순으로 옛날에 자주 물어봤었다는 겁니다 요즘 안 물어본 지가 꽤나 오래됐어요 그다음에 3년 초과 3년 초과분에 퇴직금 우리 뭐 퇴직금도 3번 3년이면 3번밖에 안 됩니다 회사 오랫동안 다녀가지고 하여튼 1년 넘어가 이제 퇴직금이 서서히 나오잖아요 3년분 초과분에 퇴직금 그리고 회사 그만두거나 이제 경매 그만두었을 때 가장 최근의 것이 아주 오래전 거 아니라는 겁니다 좀 많이 주려고 많이 주려고 주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번째가 이제 5순위 5순위가 이제 법정 길이 늦은 이런 것들 거의 안 물어봤습니다 법정 기일이 신고일 납부일 요고를 얘기합니다 기일이 그 다음에 늦은 늦은 그 다음에 국세 그 다음에 지방세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같은 게 상당히 좀 늦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번째 여기가 이제 6순위 6순위가 이제 건강보험료 공단제 이렇게 찾아가기 어렵습니다 건강보험료라든지 그 다음에 연금 이렇게 보험료 등 그리고 요게 바로 이제 6순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8순위가 바로 그냥 일반 채권 그리고 이제 7순위라고 해가지고 나머지는 일반 채권 여기가 이제 일반 채권인데 그러면 그냥 차용증밖에 없는 거 일반 채권들 순위가 아예 채권은 아예 없잖아요 감요 그 다음에 주택인들 대학력을 잘못 갖춰놓으면 여기로 아예 옵니다 아니면 그냥 상당히 좀 나머지 것들 여기가 바로 일반 채권 이렇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경매비용 안 나올 건데 최고선 변제금하고 당에서 누가 빨라 최고선 변제가 사람 목숨이 중요하다고 그리고 3개월분의 임금이나 최직급 그런데 2순위로 받았지만 그 다음에 은행보다 더 늦어 4순위로 3개월분 넘어가면 3년분 넘어가면 그리고 2순위 당의세에 해당되는 세금 이런 것도 이제 다른 과목에서도 떠내볼 만합니다 그 다음에 당의세 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아닌 양도나 그 다음에 추득 이런 거 들어가니까 여기는 가지고 있었을 때 보유 단계고요 그 다음에 양도는 이제 처음에 이제 나중에 팔았을 때하고 추득했을 때 그러니까 처음과 끝은 당의세 외로 갑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아주 상속하고 증여세는 금액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10에서 50% 이 정도 나올 것들이니까 국세로서 좀 빠르게 가져갑니다 은행보다는 빨라 이런 것들 기억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정도면 한번 잘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만 한번 한번 잘 참고를 좀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거기 이제 아까 보셨던 이제 그 지문을 이제 정리해 놓은 게 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많이 또 도움이 되실 거니까요 그 정도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추석 때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좀 충분하니까 저걸로 한번 이제 꼭 한번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이제 다음번에도 이제 3회라든지 4회 이때까지 한번 간단하게 조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